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인터넷 실습에 나와야 되는 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5분이고요 저는 프로 통일러일 때고요 지금 일찍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근... 이렇게... 지금 시간은 6시 57분이고요 저는 7시 10분의 버스를 타고 익산으로 가야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7시인데도 이렇게 깜깜하네요 빨리 타고... 파이팅 출근 첫날입니다 출근 첫날입니다 지금 지문근로 끝냈고 이렇게 출입장으로 받았어요 오오오 직장이빈인거 맞죠? 오오오오 자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었으니 산책을 한번 해볼까요? 그 여고 시절의 회전 초밥을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조금 춥네요 왜 눈이 안 온다 이제 너네들이 학교 가서 하려고 너네 학과에 설명을 하는 거야 안녕히 가십시오 자 드디어 퇴근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오늘 하루? 저는 이제 셔틀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